말이 렌탈이지 사실 그냥 내 겁니다. 3D 기능을 택하는 게 훨씬 이득일 것 같습니다. 이것만 있다면 집에 계속 들어가고 싶고 집이 더 좋아지는 안마의자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안마의자를 찾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집중하셔야겠습니다. 뛰어난 3D 기능, 단기 무의자로 만족하는 가격 특화된 하체 및 팔 마사지까지 모든 부분을 다 만족하는 SK매직 뉴프리미엄 3D 마사지 고급형 안마의자입니다. 안마의자 2D, 3D 기능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알아보니까 3D 기능 꼭 필요했습니다. 3D 기능은 평면적으로만 두드림이 진행된다면 3D 기능의 경우 안마볼이 돌출되면서 입체적으로 안마를 해준다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비슷한 가격대의 안마의자라면 3D 기능을 택하는 게 훨씬 이득일 것 같습니다. 3D는 체형이 크든 작든 동일한 강도를 받을 수 있고 자동체형 감지로 사용자 맞춤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안마의자를 구매하신다면 3D 기능을 꼭 확인하셔야겠는데요. 2D와 혼동하지 않도록 무조건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이보리와 브라운 시트가 조화를 이뤄 고급적 보입니다. 하지만 커버가 가죽이다 보니 관리가 생각보다 어려운 건 사실이었는데요. 그래도 커버가 천인 안마의자보다는 관리가 쉬운 편이고 가죽 클리러도 관리하니 간편했습니다. 또한 가죽이 해지거나 찢어지면 AS가 가능하니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리모콘으로 누구나 쉽게 작동이 가능하고 10가지 자동 안마 프로그램까지 있어 컨디션에 따라 원하는 부위 안마가 가능합니다. 온열 기능도 있어서 정말 만족했는데요. 안마를 받다 보면 따뜻해서 저절로 눈이 감겼습니다. 몸을 감싸는 에어셀을 탑재해 강력한 공기압으로 지압 마사지도 가능한데요. 어깨는 물론 손, 팔, 동아리발 에어셀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공기압에 따라 마사지가 가능해 상당히 좋다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요즘 다리가 자주 부어서 하체 집중 마사지를 하는데요. 동아리 주물러 주는 것과 발잡이 정말 시원합니다.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발이 건강해져야 신체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하체 집중 마사지를 매일 신경 써서 해야겠습니다. 기능도 좋았지만 가격이 정말 좋았는데요. 다른 안마의자 가격들을 비교해보면 나름 저렴하게 출시됐습니다. 게다가 장기 무이자 할부로 부담을 한층 덜고 렌탈로 할 수 있었는데요. 말이 렌탈이지 사실 그냥 낼 겁니다. 한 달에 10만 원 이내로 내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렌탈 기간 동안 무상 AS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공간 차지가 좀 있다는 점인데요. 사이즈도 크고 무중력 모드도 있다 보니 공간 확보가 필요했는데 뒤에 10cm 정도? 앞에 한 50cm 정도만 남겨놓으면 되니까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안마의자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면서 프리미엄 기능을 희망하고 상체만큼 하체도 집중 마사지를 받고 싶은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린 SK매직 뉴프리미엄 3D 마사지 고급형 안마의자 확인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물론 다른 제품들도 다 꼼꼼히 따져봐야겠지만요.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